아 어 자 갈맥이 왔어 근데 가지마 먼저 너무 아프지 않을까 혜진이 알몸을 찍었어 빤스 처리 자주 나오는데 이따 보자 아니요? 혜진 아니야? 뭐죠? 이 트렌드에 진짜도 모르는 것들이라고 얘기를 해 오해할 것 같은데 아니 누가 봐서 봐주지 왜 트렁크로그야 아 맞았어 그게 괜찮네 아 진짜 어디 가자 아 고르는 거구나 메뉴가 다 가까이 빵국씩이란 얘기니까 아 비싼 거네 그럼 또 저킹이야 먹어야겠는데 아니 산 거 많으니까 그럼 바로 출가해서 나가든가 차에 거기서 식빵이랑 그냥 3파운드씩 먹을까? 3개씩 골라갖고 우리? 1인당? 그러면 아 뭐 여기서 조금 먹고 거기서 빵도 먹고 그래요? 한 컵 한 컵 한 컵 한 컵 한 컵 한 컵 이거 아직 왜 이거 케찹은 없었냐? 케찹은 없었냐? 케찹이랑 막 어니언 맛있다 아 진짜? 이거 아직 넣어놓은 거야? 뭐 먹어야지 직접 이걸 해 먹었어야 돼요 네 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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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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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지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? 아 지구 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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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뜯은 맞다 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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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 몰래카메라 아니야? 누가 이거 어우? 처럼 됐어 응모부린데 이거 진짜 어제 본 게 자기 전에 생각에 내가 이거 카드를 내고 없다가 너 또 아예 얘 안 받은 거 아니야 어제? 얘 존나네 얘야? 넌 바닥에 받았냐? 뭐야? 알고 있는 거 아니야? 진짜로? 내가 어제 분명히 기억에 50카드를 다 생겼나 모르고 아 기억이 안 나 근데 남락했지 바지에 입을 거면 그게 제일 예쁜데 어제 입은 바지 어제? 그거 베이지색 그러네 그거랑 있잖아 거기에 딱 있을 거 같아 아니야 내 아들 바지에다가는 안 입을 거 같은데 아니 뭐 코 없어? 정말 안 넣었어 어제 입은 게 이건데 떨어진 거 아니야? 여기 불러가지고 아 거기 있네 어 봐 떨어졌잖아 이게 아니야 진짜 이건 여기 누가 너놨어 내게 여기 유튜브에 어? 미치겠네 기념품으로 가져갈라고 어 내가 어느 날 누가 안에 넣어놓은 거야 어? 기념품으로 가져가자 아니 그거 넣어놨어 이거는 거기 이상한 위치에 있잖아 여기 다섯 장이 돼야 되는데 아휴 이 껍대문에 지게 씨가 불렀잖아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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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이 안정을 주는 에어팟을 지금 끼고 나중에 또 어디 떨어져가지고 그게 또 없어졌다고 저거 하나 어? 오줌 냄새 진짜 힘들다 요거ricting 이소 요거지 이소 요거 aman 자리 한번 바꿔 다들 가운데를 극하며 해가지고 형 보여주세요 코리안 올드소 상시의 시대 해본클럽부터 먼저 갔다오자 너무 좋다 리버페 리버페 코엑스 여기 사람들이 모였잖아 캐본클럽에 왔습니다 여기 아니야 여긴 펍이고 여기야 클럽 비알못들 여기야 여기 여기 사람들 들어가면 돼 여기가 캐본클럽 여기는 그냥 펍 이름을 딴 원 데이 웬세이 들어가볼까? 방금 인싸 라이브 했는데 너무 끊겨가지고 올라가서 다시 이어져 여기 한번 둘러보고 아 이거 스트랩이 다른데서 안팎 여기서 막 하는건가? 그렇지 캐본클럽 시키면 그렇겠지 아 저 참나는데? 스트랩은 참나는데 어 오늘 한 5천 3만원 정도 3만원 조금 넘는거야 스트랩을 고민하고 있는 태보이 저건 완전 근데 제 기본 재질이긴 해가지고 얼마장 찍어보자 22,900원 22,900원 그럼 살만하네 난 한국에서 스트랩 도중도 했을더라고 이거 사고싶다 다른건 뭐있지? 이거 사고싶다 형 야 스틱있네 하반클럽 스틱 블라비스야 거의 16,000원 꼴이에요 맥주 먹을게? 한잔 먹으러 그래 이게 얼만데 근데? 핫타운드에서 막 해몽이 형 몰라 해몽이 형은 저 국주에 좀 꽂혀서 계속 물어보고 다 먹어 그러고 다 공공으로 해몽이 형 맥주 하나 먹어 맥주 하나 먹어 공공으로 맥주 하나 먹어 공공으로 그래 어? 뭐 마시고 나갈때 국주 살거라고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나도 그럼 비밀 근데 그래도 좀EN 그저 잇따라 어 이따 인간 인간 좋은 어쩔 수 있어 앞에서 4 앞에서 꼴을 낳고 지금 그거 지금 너무 맹맹해 뭐 어떻게 할지 진짜? 스트롱보고 다크푸르트 나도 저거 제일 먹어보고 싶었는데 운전 때문에 안 먹었어 맥주론과 소통하는 거 어 이거 뭐예요? 이거 포트구나 이거 너무 맹맹해 아니 그러니까 아 이거 아트지 진짜 이제 이게 트랙일이잖아 아니 나 이거 알고 시기 전 없잖아 한번 먹어봐요. 한번 먹어봐요. 맛있어. 맛있다고요? 사과로 과일로 한 맥주니까. 야 이건 아니야. 근데 아까 서툴한 무늬가 여기 캐븐클럽 무늬였나보네 옛날에. 캐븐클럽 뒤에가 저 무늬 되어있잖아. 아 날로그 날로그. 여기 공식 무늬였나보네. 처음이자 마지막이야. 두 번만 안온다. 처음이자 마지막이기 때문에 여기서만 살 수 있는 건 사야돼. 다른 데는 영원히 못 사는 거는. 나 스트랩이랑 레트로백 타게 해. 그러니까. 주변 관광지 직원은 저기 가방이 집집 엄청 딴 거에요. 저거는 인터넷에서 사는 거 불러가지고. 저 레트로백. 아 이뻐. 싸고 이뻐. 괜찮네. 안전팩이 괜찮네. 아우. 스트랩은 근데 디자인이 더 이쁜 거 같아서. 디자인 무슨. 왼쪽 오른쪽 봐. 오른쪽 오른쪽. 이거 타고 나갈거야. 여기서 예상보다 시간을 너무 많이 썼어. 아무도 다문에 부르는 게 없었거든요. 네네네. 이 기타 준비. 이 기타して 가고 있는 스트랩은. 이거요. 네. 그린이. 네. 네. 세번 클럽에서 코스터. 네. 이것 때문에. 아 코스토도 아니고 가방한다고 해요. 영어로 같이 말해주래요. 옹호와 두행이랑. 아. 그래그래? 맞아. 옹호와 두행이랑. 뭐지? 혜진이 백산대? 세트웹 아니고? 난이 타고 혜진이도 산다고? 아니 거짓이지? 아니 하나 하나씩 아 쏘리 아니 그러니까 부티를 못하니까 바짝이 나가더라 47번 거기 48번인데 알록 알록? 어 그래 17번에 신용성이 되 보니까 어 쓸 수 있잖아 아 근데 여기 되게 싸게 산 거 같아 물가가 쌓아놓은 거다 확실히 백주도 그렇다 어 되겠지 어 되겠지 아까 카드로 했어 누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사스 굿 봐봐 이게 딱 내가 트렌디한 안목으로 딱 고르니까 다 따라하나 진짜 잘 샀다 콕차 두개 했다가 가방이 45,000원이면 꿀이야 꿀 꿀 만족도 상승했어 태국이 이제 야 이거 가방 메고 다니면 되겠네 아 이거? 북쪽 가가지고 이제 아 이거 여기 원래 여기 원래 사실 맞을 걸로 했는데 하도 사람들이 맞으니까 되게 이른 시간부터 공연하고 막 그러는데 도움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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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аются 뒤로 두번째 왔는데 Sex 두번째로 못icer 도움말 하지만 다음 기회에 언젠가 또 한 번 아 hood 생각 reform 기Kay 이게 되게 부드럽고 부드러운 건지 잘 입혀진 건지 비 오고 나니까 쌀쌀해졌다 형, 왜 이렇게 뭐 갖고 오지 그랬어? 여기 가다 이런 지중해... 뭐예요? 지중해... 여긴 대서양이기 서쪽인데 태평양 이럴수 말고 뭐 있잖아 해로 있잖아, 켈트에 이런 거 대항해시를 끼에 해보면 나오거든요 빨리 들어가야 될 거 같아 운전해야 되기 때문에 아프면 이제 큰일 났어요 이거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지금, 지금 배터리가 없어 최대한 최대한 뭐 누구? 태평양, 귀여워 태평양, 귀여워 태평양, 태평양 태평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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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평양 태평양 리버풀 메인 경기장인 안펠드 그래도 리버풀에 왔으니까 한번 들렸다가 갑니다 사진 한번 찍고 언제 뭐 또 올 일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날씨가 맑았는데 비가 한번 보다니 완전 추워진게 사진 찍어줄게 어, 여기 봐 어머, 그런 게 있었어 이거 뭐 팬들의 그거 받아가지고 팬들 이거 하는 건가? 그런 거 보네 그거 아니야? 기복음 같은 거 보네이전 보네이전 보네이전보다 태평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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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평양 이거 홀러가지고 아아 기념한 거네 배로댐 브라질 날씨는 진짜 오래전화있을래 실제요 뭐야 이거 풀 메모리엄 아아 그때 사고 난 거 어 아아 그때 사고 났어 맞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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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이 너무나 많이구나 이거 없어야지 아아 화장실을 찾아가는 화장실 매니아 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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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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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맨첸스터로 떠납니다 맨첸스터로 올드 트레포트 보도양으로 올드 트레포트 확실히 양필드 보다 훨씬 크네 영상도 한번 찍으셔도 되겠다 감사합니다 비 온다 비 온다 어우 날씨 좋네 비 갔다 오네요 여기는 먹구름이인데 저기는 하늘이 많으십니다 한국 가면 생각나 오 나는 괜찮은데 보프로가 보프로를 부어야 돼 옷 안에다 집어놔야지 어 저 앞에 스토어 있어 메가스토어 거기 들어가면 돼 기념품샷 지금도 영업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메가스토어 여기 메가스토어 인기가 많네 안필지 아무도 없던가 지성파가 어디 지성파가 있을 것 같은데 하늘 죽인다 이제 가끔 어 유니폼 얼마나 할까 비칠 거 같은데 아 유니폼 85파운드 10만원 사네 우리나라 원래 사네 그렇지 우리나라는 유니폼이 진짜 비싼 거네 우리나라는 유니폼이 진짜 비싼 거네 그런데 한 4파운드 하네 50주년 더 계셨네 일단 유니폼이 이렇게 파란색이었나봐 지금 현재는 없네 이제 그러게 자란 어디갔어? 세번에 저 유니폼 보던데 모자나 뭐 힙한데 하나 팔라고요? 유니폼도 저지가 12만원인데 한국보다 싼건 어떻게 보면 리안비엘로우 사있네 폴드래퍼 너무 작은데? 좀더 큰게 있어야될게 너무 비싸고 내가 30만원 45만원이요 근데 유애라 원래 비싸니까 형 이렇게 봐봐 근데 영국 그네들 맨날 이런거 들어서 안가 가자 여기구만 덕진이 현재 하나도 없어 왜 어우 우리 스티커 가져왔는데 여러분들 다 붙여놔야 되는데 하늘이 기똥쳐 아 진짜 다 붙여놨 데카트롱에 와가지고 가스를 샀다는 사실 나오나? 여기 보이네? 메이드 인 코리아 역시 부탄가스는 한국걸로 실내가? 아유 더러워 이렇게 안전벨 찾았다 이렇게 숨겨있었네? 응 그럼 어디다 채우고 난 어디다 채워 난 저쪽에서 끌어오잖아 채우면은 채운형은 어디다 채워 그리고 나도 이렇게 하는거라고? 이렇게 빨리빨리 다 찾아야지 너는 저렇게 채우는거고 아 그니까 그렇게 땡기는거 맞는거 저쪽에 한번 채우고 요렇게 채우는거고 이해도 되지 아아 그게 두개 있었어? 응 와우 그렇구나 찍고있어 지금? 찍고있지? 찍고있다가 우연히 생각나서 한번 봤지 페인스베리에서 기름 넣어야돼 빨리 준비하자 이제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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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우 진짜 싸늘하다 진짜 춥다 샌트 메리스 처치 샌트 메리스 처치 새 보면 낚시도 가지고 오신 거 있어요? 낚시? 아 혹시 여기 바로 그 날 낚시대 들을 수 있겠네요? 낚시를 한 사람은 없네 샌트 메리스 만찬을 오늘 먹어야 되니까 다 찢어지네 다 갖고 올라가 질단 뭐 이것도 들고 가야지 여기 맥주랑 아 고기를 안 가는데 아니다 원하는데 그거 스파이트랑 통절임 요리도 있으니까 라따또이랑 또 주차장 장찜이 짐이 장난 아니네 3.30l 반 기간 왔다 갔다 했는데 서울? 2.30l 3.30l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 한국 음식을 많이 좋아해요 엄청나게 즐거웠어요 엄청나게 즐거웠어요 미국에 왔어요 4년 전까지 돌아가고 싶어요 기억나는 게 잘 모르겠어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으악 이게 꼭대기야? 응 그렇다더라 꼭대기 여기야? 어디야? 아까 뭐 시간 얘기해주고 이런거 뭐야? 음식은 9시까지 먹을 수 있고 술은 11시까지 먹을 수 있고 판다는 걸 얘기하는거지? 판다는게 술은 11시 팔고 아 그럼 해먹는거는 시간 잘 없네 아 그럼요 아 깔끔하네 혜진아 키친 가기전에 우리 리셋병 가야돼 왜냐면 이거 할때 나혼자만가 사기 좋잖아 CD도 하나 한국인연이 있으니까 근데 영어로 얘기하면 내 동생이 있어야 되지 않나? 네가 대화 좀 해볼래? 어? 안치 나도 그게 되는데 말이 바로 안나와 듣기만 들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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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부끄럽네 땡큐 찍었어 근데? 응응 응 너무 빨랐어 근데 영어는 안나와지 생각해보니까 한국말로 한국사람 할 때도 별로 내가 할 얘기가 한국말로도 사실 잘 못하니까 영어가 요것 좀 여기 살짝 놓고 그럼 여기 슬메씨 오케이 여기 너무 높아 다 가져가도 되는 것들이잖아 그래 살짝 이렇게 이야 보나토버스 쳐봐 이게 오늘 신랑 먹 dorm이 야채도 보나토버스 그렇게 맛있는 파스타를 해준다고 얘기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거 것도 있나? 너무 많으세요 아 너무 많아 이거 문제가 이 냄비가 너무 작아가지고 삶은 게 아니라 뭐라 그래야 돼 이거 죽도 익었는데 삶고 삶고 또 삶고 했었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지 자 가져갑시다 직접 끓인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또 거짓말이기 때문에 하나에 딱 들어가네 근데 이게 스파벳에 소스 아니야? 그게 토마토다 이거 스파벳 소스 아니야? 이게 토마토 아 이거 토마토 주스로 써있네? 이건 뭐야? 이것도 다 토마토야 토마토 주스는 아니고 토마토 주스야 근데 이렇게 못먹고 있는 건데? 스파벳은 어차피 이 맛에 먹기 좋은데 나타페이지 하나만 더 사줘 그럼 이거 어떻게 버려도 돼? 이게 또 있는데로 먹고 와 못먹으면 버려야 될 거 입맛에 안 맞는 날은 못먹어 이거 내가 봤으면 그냥 그럴 소스가 아니야 여기 그냥 다른 요리에 쓰이는 거 같아 왜 이걸 안 먹어도 안 돼? 당연히 그건 줄 알아봐 맛을 보니까 그럴 거 같아 깡 맛을 봤어? 먹어보면 그냥 뭐 입으면 이상한 거? 이상하지는 않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스파티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다 이거 좀 봐봐 희생이 피해도 있어 왜 이렇게 새끼 가지고 맛 써보는데? 응 사진 찍어 봐 음식에 대한 얘기 아니니까 다다다다다다 맛은 상담 못하지만 법고기 맛있어 보입니다 됐어 고마요 당부어서 들어먹자 네 큰일 났어 셰프 문 셰프를 보고 계십니다 이거 그거 같다 아구찜 응 아구찜인데? 아구찜 아구찜 스타일 전 좀 혼종이 나왔어 아니 어쩔 수 없어 스파이트 소스가 아니어가지고 맛있어? 응 태국님 어때요? 손 좀 줄게 내가 보기엔 간이 좀 응 건강해지는 맛이다 어 소금 좀 뿌려야 될 거 같아 따로보나? 이건 어디서 왔지? 찐이 소스 아 이거 그거다 감자 미약으로 그 메쉬드 포테이토 소금이야 소금이 안 돼 이것도 소금이야 어 둘 다 해야 돼 맵고분간 해서 먹어 먹을만한가? 이 크림이 우븐이 생각보다 괜찮더라고 소금 뿌리니까 좀 괜찮은 것 같지 지보단이 아니지 응 라면도 있는데 카페야 카페 써야지 근데 맛이 되게 자극적이지 않고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난 동일한거죠 이거 어떻게 따는데? 조심히 사람 스피면 이제 날라갈게 있다해서 어떻게 하는거야 나 몰라 차에서 막 흔들려가지고 모르겠는데 이게 어디에 있어? 신기해 태국이 압템션 떨어졌다 어제 태국이 하는게 아닌데? 뽀걸이 날뻔 드시고 막 아니 오늘 제 압템션 없댔어 가방클럽에서 나도 그렇고 클럽에서 너무 흥분해가지고 엄청나게 죽었어 이게 하이티즈보다 아닙니다 이게 더 많아 일단 이거 먼저 먹어야 될 것 같아 에피타이브 해야 돼? 에피타이브 하면 이건 버리기가 애매하잖아 이건 버릴 수가 있어 하수 좋아 건강한 맛이 아니까? 우린이라도 맛있어 그러면 내일 갈 길이 더 멀어요? 어디까지 가나? 벌레는 거 벌레는 거 음 에딘버는 언제 가요? 에딘버는 다 목요일에 에딘버는 궁금한데? 흥분에 그냥 내려보내나? 닦았어요 여기서? 네 닦았으면 집필이 무슨 닦을래요 휘전화는 데서 글을 삭아 노ilan트에 있기를 해둬 닦았으면 집필이 정말 귀엽다 하얀거는 대신 아래에 닦았으면 집필이 닦아를 해야지 남들끼리 닦아는 꼭 닦아와 한글자막 by 한효정